이것저것 다 오른데 내가 사면 꼭 내리는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죠. 제가 봤을 땐 딱 7가지 이유입니다. 그 이상 이유도 없어요. 첫 번째, 처음부터 엄한 주식을 샀거나. 두 번째, 느긋하게 기다리는 법을 몰랐거나. 세 번째, 분산 투자를 안 했거나. 네 번째, 잘 모르는 주식을 샀거나. 다섯 번째, 무리해서 더 샀거나. 여섯 번째, 오기로 샀거나. 일곱 번째, 그냥 물타기 했거나. 헷갈리는 거 없죠. 여기서 무리해서 더 샀거나는 무슨 의미냐면 어떤 의미냐면 레버리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레버리지. 나는 한 10만 원 정도만 사면 되는데 갑자기 짜증나서 30만 원, 50만 원 산 거고 100만 원 산 거예요. 나만의 돈을 빌리던 내가 지금은 깨서는 안 될 땐 적금을 깨서 샀건.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어디 돈을 써야 되는데 할부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샀건. 다 그런 게 무리해서 산 겁니다. 내가 사면 항상 떨어지는 이유는 일곱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엄한 주식을 산 사람도 알고 보면 진짜 많아요. 분산 투자 안 한 사람 대부분이죠. 잘 모르는 주식 샀거나. 잘 모르는 주식은 늘 많습니다. 1분이고 2분, 3분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장우석이가 추천해서 샀어. 안동우가 좋다고 해서 샀어. 2학년 위원이 미친듯이 얘기하더라. 그래서 샀어. 그거 나 잘 모르는 겁니다. 5기로 샀어 뭐야. 5기로는 뭐야. 떨어지는데 젠장 더 산 거야. 에이 사버려. 내가 생각한 때 꽉 사버려. 물타기 했어. 난 올라갈 때 더 사라 그랬는데 그냥 떨어진다고 계속 산 거야. 대한민국에서 물타기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한 서너 명 있죠. 서너 명. 초재벌 부자들 있죠. 돈이 그냥 하루만 지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몇십억씩 생기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반대로만 하시면 되죠. 정반대로. 처음부터 엄한 주식을 사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법을 알아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잘 아는 주식을 해야 되고 무리해서 사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5기로 사는 게 아니라 이성을 갖고 사야 되고 그냥 물타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다입니다. 뭐하러 고민을 해요 주식을. 세상에 고민할 게 얼마나 많은데. 고민할 게 없어요. 내가 이번에 여행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미국을 갈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 미국도 어느 도시를 갈까? 동남아에 보면 라오스로 얘기를 또 많이 해야 돼. 사람들이 라오스로 가야 되나 캄보디아가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 그런 거 고민하시면 되죠. 시간 진짜 많은 사람 주식 가끔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그럼 돈 버는 지는 게 뭐냐? 그럼 돈을 어떻게 버느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DC DC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그냥 저희 방송에 많이 있어. 저희 미주미에 들어와서 이렇게 검식하면 됩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드립 디비던드 리인베스먼트 플랜 우리나라는 미국은 다 되고 캐나다 다 돼요. 증권사에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해주는 증권사가 소형 증권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TER로 ETF로 사셔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해야 돼요 주식? 오늘 밤부터 하시면 되죠. 오늘 밤부터 하시면 되죠. 그렇죠? 오늘부터 하시면 되죠. 다음. 그럼 뭐부터 시작해요? 뭐부터 시작해요?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주식을. 예를 들어서 앞서 그런 이유를 해서 본인이 돈을 못 벌고 있다 그러면 진짜 진짜 하셔야 돼요. 제 말을 듣고 하셔야 돼요. 뭐부터 시작한다?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에 이거부터 시작해. 이거부터. 내가 일주일에 20만 원 할 수 있으면 20만 원씩 10만 원 할 수 있으면 10만 원씩 그러면 또 많은 분이 또 질문해. 돈이 없어지고 돈이 월급이 올라가고 그럼 또 월급을 올린다 나는 11만 원 하건 아니면 나는 회사에서 이번에 잠시 쉬게 돼 그러면 그때 10만 원이나 3만 원만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평생 10만 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주가 떨어졌다고 더 사는 게 아니라 주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건 상관없이 꾸준하게 여러분들 적금 들듯이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난 좀 젊어. 나는 성장주가 더 좋아. 그럼 이거 하세요. QQQM QQQ 하세요. 나스타 이건 엄마가 좋으냐 아빠냐 좋으냐 하니까 답이 없어요. 저는 그냥 스파이를 하라고 그러는데 젊은 분들은 그냥 QQQ 하시면 돼요. 젊은 분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분은 저는 이제 키움주권 키움주권의 홍보대사라서 그렇지만 키움주권은 33달러로 받잖아요. 근데 말씀하셨죠. 키움주권 아니더라도 다 돈 이벤트 받는 데가 있다면서요. 그럼 키움주권은 어디건 아니면 난 33달러 같은 거 안 받아도 돼. 그럼 여러분들 지금 거래하시는 곳에서 그냥 해요. 그거 됐건 토스도 이런 거 하잖아요. 키움주권은 어디건 거래증권사에 소수점 매매도 신청하고 정리층 매수 신청하시고 금액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린 금액 기준으로 10만원 하면 어떨 때는 한주를 사주다가 어떨 때나 1.1주가 사주고 어떨 땐 0.9주가 사주는 거예요. 그게 키입니다. 정리층 매수 신청하시고 그냥 확인하고 엔터 눌러. 1.1주가 사주는 거예요. 4.1주가 사주는 거예요. 5.1주가 사주는 거예요.